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브라운 아이드 소입니다. 창피해. 정말 이렇게 자리를 빈 곳을 찾아볼 수가 있네요. 명담이 어제보다 더 많이 와주신 것 같은데 많이 와주셨어요. 많이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벌써 작년이 됐죠? 12월 15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소우플레이 투어를 시작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들어갈까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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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 씨 팻말 들고 있어가지고. 네, 플랜카드. 네, 아무튼요. 이렇게 마지막 날이니까 뭔가 좀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아직 자리에 못 앉으신 분들은 조심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씨 뭐 무슨 얘기 하려고. 아니 뭐 마땅히 그런 건 아니었지만. 오늘 며칠 전부터 날이 굉장히 또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또 이 시간에 굉장히 춥고 차도 많이 막히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진짜 마지막 날인데. 오늘 오면서도 되게 기분이 좀. 약간 되게 울컥 울컥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 함성 소리 들으니까. 더욱더 정말 저희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 힘 열심히 내서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 씨는 오늘 어때요? 진짜 오늘 마지막 날이니만큼 즐겁게 오늘 끝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오랜만에 부르는 곡인데. Because of you 들려드리겠습니다.